Robo 1칼 1칼 2칼 2칼 3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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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칼 1칼 2칼 1칼 2칼 2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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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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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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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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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고춧가루 양파 아멘 양파 양파 국물을 준비했어요 마늘을 넣은 것처럼 멸치에 소스를 넣고 물이 잘 섞어줬어요 물이 잘 섞어줬어요 물이 잘 섞어줬어요 물이 잘 섞어줬어요 식용유 물이 잘 섞어줬어요 물을 넣어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